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대화제약은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바닥 52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가 뭐 5000원대니까 여기가 5200원 5300원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 인데요 바닥 분석가 5200원 대비 59700원 거의 6만원 까지 올랐으니까 958%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에 이 종목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 종목이다 500%는 먹을 종목이다 아니면 10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주식 카페 중에 수천 개의 주식 카페가 있는데 저처럼 꼭지 목표가를 제공을 해주면서 500%가 올라갈 종목인지 300%를 먹을 종목인지 가르쳐주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다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그때 당시에 바닥에서 5200원의 추천을 드렸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자 상장 전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종목 사놓으면 대박 친다더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 권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맡기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덥석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서 원래 잠재자산 정보료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제가 카페를 활성화하고 이제 막 카페를 차린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잠재자산을 5만원짜리를 만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격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 현재 물린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잠재자산을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홀딩을 할지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될지 여기를 보십시오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발음도 잘 안드네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잠재자산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다 이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하면 절대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알고 제가 추천을 드린 거죠 야 대화제약 5200원 바닥이다 잠재자산에 들어가서 봤더니 완전 바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서 1년 2년 동안만 홀딩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먹는 종목이다 자 1차 목표가 무조건 10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왼쪽이 저희 카페에 100에서 1000% 추천주 지금도 2017년도 6월 4일 자 6월달 초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런 1000% 예측 이 종목도 지금 1000%는 간다 이 종목도 1000% 간다 이 종목은 300% 이 종목은 500% 이 종목은 500% 이 종목은 1000% 이 종목은 600%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화제약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 해놓고 홀딩을 한다면 홀딩을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생 틀림없이 제가 바꿔드립니다 단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1년 안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 바꿔드립니다 오죽했으면 네이버에서 제가 카페명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서 카페명을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 파인디에이치처럼 이런 꿈의 수익률 이 종목은 진짜 초대박 터진 겁니다 제가 바닥에서 매수 해놓고 거의 3개월도 안되서 1000%의 대박이 터진 초급등주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주식은요 전업투자죠 전업투자 전업투자를 하시는 분도 필히 전업투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닥주를 매수 해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시간만 지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바닥에서 매수 해놓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이런 종목을 100% 오른 종목 여러분들 살지 마시고요 이거 1% 2% 짜리 5% 짜리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오르지 않은 겁니다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를 만나셔서 이런 대박주로 선점을 하시면 대한유화처럼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유화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5200원에 추천드려서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먹을 종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꼭지 목표가 친 거죠 자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22,000원 5만원대에서 매수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대화제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자 대화제약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5200원이 바닥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지금 1000% 수익 날 때까지 홀딩한 겁니다 꼭지 목표가 1000%를 알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꼭지 목표가를 치고 기술적으로 급락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지금 이 전재산 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다 팔아먹고 개미들한테 눈탱이를 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런 종목을 지금 대화제약의 회사 내용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저평가일 때 매수를 하셔야지 고평가일 때 여러분들이 잘못 매수하면 인생 폐가망신하는 거 한순간이다 자 대화제약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2015년도 11월 5일날 상한가 친날 이날 제가 분석시한 걸 올린 겁니다 자 바닥분석가 5700원 상한가 761%의 수익증입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하십시오 자 113% 수익증인데도 추가반등이 다시 강하게 온다 바닥매수자는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왜 이 종목은 이미 1000%의 목표가를 자꾸 추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다렸더니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6% 수익증입니다 전략매도는 금물입니다 물타기 전략을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상승장입니다 자 126% 수익증입니다 추가반등이 옵니다 매도분석 안내리죠 왜 1000%까지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아니까 홀딩하십시오 자 기다렸더니 이제 387% 수익증입니다 그래도 매도분석 안내리죠 조종이 옵니다 자 387%인데 조종이 옵니다 조종이 와도 홀딩하십시오 왜 1000%까지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아니까 자 기다렸더니 점상한가 행진이 왔습니다 460% 수익증입니다 바닥매수자는 또 조종이 올 겁니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그래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제각 이 종목 꼭지 목표가 왔다 라고 매도분석을 내지 않는 이상 홀딩하십시오 자 이런 분석시황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죠 460%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상한가 쳐가지고 588%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 추가반등권이 다시 온다 홀딩해라 어디까지 1000%까지 그래서 홀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761% 나오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대화제약 자 이전에 2012년도 167% 수익증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화제약 주가예측정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교화도 검색을 하시면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상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화제약 주가예측정보 여기에 보시면 이 분석시황정보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762% 수익증입니다 여기 762%라고 나오죠 추가반등이 다시 옵니다 강정홀딩하십시오 그래도 매도분석 안내리죠 자 요정도만 시황분석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 대화제약처럼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이제 1% 2% 5%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요거 1% 2% 요거 지금 바닥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1 2 3 4 5% 요런 종목 바닥입니다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주를 사십시오 바닥주를 사시고서 저를 믿고 강정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1년 2년 안에 여러분들이 투자종목이 천만원이라면 1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투자종목이 1억이라면 10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배가 10배가 올라가는데 그거 1년 2년 동안 못 기다립니까 자 제가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라는 걸 알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선택도 1300% DRB 동일 1000% 올라간다 이래서 1000% 올라갔던 수익률의 근거자료가 여기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지금이라도 강력홀딩 하시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협찬